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사슴 시뮬레이터 디얼 시뮬레이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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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번에 사슴꽃 마스터로다가 거의 마을의 지배자가 되어버렸는데 여기 또 엄청난 숨겨진 컨텐츠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거 한번 알아보러 갑시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사슴마을의 하루 가볍게 일단은 인사해주고요 안녕하세! 에야! 나 그리고 저번에 저 자식 좀 궁금했거든요 얘 뭐야? 초대형 소 뭔데 이거? 이 소도 잡을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얘는 아예 공격이 안되나보네 이게 뭐 어떻게 하는거지 오 이런게 있었구나 뭐야? 뭐야? 카우셀로 소로 하는 뭐 오셀로 그런건가보네요 일단 제 턴이거든요 하나 놓으면 아 진짜 오셀로네 야 잠깐만 야 소가 움직이는뎁쇼? 야야야야 가만히 있어봐 야! 뭐야 이거? 스탑스탑 야 애만네 이거? 아 움직이는거 개불편하네 이거 일로와 어어어어 잡아먹힌다 어 안돼! 지겠어 역전당하겠다 아 현재까지는 동률이네요 동률이네요 어 내가 좀 밀리고 어? 에라이 하던일이나 하러 갑시다 오늘의 할일 여기에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못봤던 장소가 있거든요 어우 자 콧불쏘가 버튼을 누르고 있고 이건 뭐야 그 젖쏘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건 사슴인가보네 이거 내가 직접 밟으면 되나봐요 오오오오 어 버튼 들어갔다 아아 알겠다 알겠다 여기다 젖쏘 넣으면은 이게 버튼을 내려놓고 마지막에 제가 이거를 딱 밟으면은 뭔가 소환이 되겠죠 젖쏘 가지러 가요 이거를 이제 타가지고 날아라~~ 하하하 저기까지 날아가가지고 딱 착륙해야 되거든요 오오오오 나 그리고 저 괴물 물고기 저것도 좀 갖고 싶은데 쟤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쟤는 못하나 자 그대로 착륙! 갑니다! 이 상태에서 어? 어? 야야야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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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수 죽어요 저수 죽었네? 야 좀 가만히 올라와봐 거기에서 자 얌전히 떨어지고 그대로 밟읍시다 밟! 뚜둥 우와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최종병기 로봇 소환 가나요? 아니 로봇의 상태가 메탈 4승 말도 안되는걸 소환한거 같습니다만 이야아아아 퓨전 로봇이네 코뿔소 그리고 호르랑이 저수로 마무리 완전 최종병기의 자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봇으로다가 지배해보자고 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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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날수 있나? 우와아얂~~ 날아의 후우우우~~~ 가자아악 자아 첫번째. 레벨 1 들어와. 염석 염소 아니인가 아 consuming 기istic 양 양 양 양이랑 최종병기 메탈 디어의 위력 보여주자구요 우리 길을 막지마 길을 막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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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서 제거해줄게요 좋아 어우 복직하다 아주 나이스 자 바로 레벨 2단계까지 들어갑시다 최종보석까지 한번 노려볼게요 일단 다 싹다 처리하고 나서 레벨 2단계 들어와 경찰 복국 후우 무좌기에요 거의 이거 껍짱 못합니다 딸딸딸 딸딸 딸딸 죽어라 자아 어어어어 무빙! 무빙! 오케이! 오케이! 쐈다! 컷다! 마무리 자아 마지막이 아 리틀 버니 포키 구값만 남은거 같은데 와 이거 부스터를 왼쪽 오른쪽 꺾을 때 빠르게 방향전환이 가능한댑쇼 자아 날아올라 자 얘도 잡을 수 있을까? 얘도 잡을 수 있을까? 얜 저번엔 일단 데미지가 들어가긴 했었거든요 오오오 굿의 괴소화에 전쟁! 으음 아아아아악 잡았는데? 가자아! 아이 뭐 별거도 아니고마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봐 저격수 저격토끼 여기 마지막 3단계거든요 마구마구밀려야 ria 좀 아프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OS 날아올라 야야 어디까지나 buscar 어디까지 어디까지 야야야야야 우리 귀여우미 양들 형이 잡아러 왔어요 일로오세 노 으아아아.... 거의 좀비급이야 이거 죽어 죽어 x3 야 역시 메탈을 해서 최종병기답게 엄청난 위력자랑합니다 일단은...경찰 싹쓸이 했구요 자 inglés formidable 어차피 경찰농기도 없겠다 그냥 아작만 내면될 어.... sage 제가 알게된 열차가 jos KTX V S 사슴 누가 더 강력한가 봅시다 돌아갈래 figure 하하하 sprechen Woo 자 오늘 정모 한번 얻겠습니다 제자분들 자 여 안쪽에 들어오세요 사슴체조 시작 1 2 3 4 5 6 7 10 옳지 옳지 자른다 아하 그냥 자세히 털어지지 말고 자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요 자 이 대형 초대형 젖소 얘도 잡을 수 있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feet 한우가 되어 버렸다 하마앗 잘가고 분명히 젖소였는데 황소가 되어 버렸어요 잠깐만 이 참치는 또 뭐야 참치 참치 몸에 좋고武 lets do 좋은 참치 후우~! 저 이제 생각하는 걸 포기할래요 도대체 이 게임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 뜨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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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최종 보스만 남았군요 남은 건 이제 단 하나 와 덩치 큰거 봐요 이 메탈 사슴도 분명히 덩치가 작은 덩치가 아닌데 비교가 안 됩니다 거의 약간 고질라 느낌인데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최종전 코알라와 2차전 들어가 볼게요 과연 메탈 사슴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3,2,1 날아올라 두두두두두두두두 오늘의 결론 그는 강력했다